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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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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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요 음... 발밑의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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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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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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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가 켜졌어. 내려가보자. 레이저가 켜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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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발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연구소... 과거 인류가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설이었을까요? 아니면... 릴리의 예상이 맞지 않을까? 미즈의 생명체와 싸우기 위해 적들의 습성을 알아야 했을 테니까. 하지만 여긴 제조시설에 더 가까운 느낌이야. 릴리의 예상이 맞지 않을까? 릴리의 예상이 맞지 않을까? 릴리의 예상이 맞지 않을까? 이 연구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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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